생각보다 안 멀다고? 그렇다고 너무 가깝지도 않아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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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밤이만 잘 따라오라고 네 했죠 자 난쟁이 똥짜루짜루 안녕 난 꿀밤이 오늘은 꿀밤이랑 같이 실시간에서 했던 틱백맵을 한번 깨러 가볼거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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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겠다 우리 그 흑백맵 얘기가 진짜 많았잖아 여기서 스프링이 나온다 아니다 금색 들맹이가 나온다 얘기가 엄청 많았단 말이야 맞아 안경 하나 써주고 야 나도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끝장을 보자고 끝장을 내보자고 저기봐 근데 저기 뭐지? 뭐? 형광으로 빛나는거 있지 않아? 어 저거 그거다 노말 아닌가? 어 진짜? 노말이랑 연결돼있나? 모르겠어 뭐지? 어 이거 뭐야? 나무를 신경쓰지 말아라 엄청 신경쓰이는데? 그니까 엄청 신경쓰이네 아 저렇게 우주맵이 표시가 돼있었구나 이쪽으로 들어가면 아까 전에 했었던 실시간 실시간에 했었던 흑백맵이 나오죠 저런 목소리가 불쌍해 나도 내 목소리 불쌍해 야야야야야 너 너무 못하는거 아니니? 아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로 집중해서 할거야 실시간에서는 우리가 좀 채팅을 보면서 하느라 뭐 듣지? 맞아 이제 진짜 제대로 하자 이번엔 진짜 깨고 싶었어 꿀밤이 깜짝 놀랐어 원래 더 잘할 수 있는 아이인데 맞아 그래 이렇게 해서 으쌍 좋았어 야 너 잘하고 있나보다 소리가 들어보니까 아직 뭐 아니야 아니야 근데 우리가 예쓰 우리가 깼던 부분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 부분까지는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맞지 예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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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좋았어 네 좋았어요 제발 아 제발 제발 중간 저장까지만 예쓰 나 어디니? 나 지금 올라가고 있어 근데 이거 중간 저장이 어디서 되더라? 아 저기다 중간 저장 오케이 첫번째 중간 저장은 지금 왔어요 벌써? 어 너 왜 이렇게 구수가 다 됐어? 내가 또 이게 어 수집력이 빨라가지고 한번 한거는 싹 잘한다고 말이야 그래서 꿀밤이도 더 왔지 잘하네 이겨 여기가 바로 중간 저장이 되는 포인트에요 예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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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밤이도 왔구요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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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얍 이얍 예쓰 예쓰 아까 아까 거기로 하고 왔더니 여기가 너무 쉬워졌어 라고 말하려고 하자마자 죽었어 그게 그래서 사람이 말이야 방심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맞아 방심을 하면 안돼 꿀밤이처럼 떨어져 이제 꿀밤 방심 안 할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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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차 나도 방심 안 할게요 나도 잘해볼게요 자루가 실시간에서 엄청 많이 떨어진 것이지 호잇 호오 호잇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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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무섭다 여여여 걱정하지마 왔어 오케이 오케이 굿뜨 굿뜨 야 실시간에서 엄청 떨어진 그곳 바로 여깁니다 아우 너무 괴로웠는데 여기 야 근데 너 되게 잘한다 어디까지냐 왜 ㅎㅎ 엄청 계속 떨어졌던 거기까지 왔어 지금 ois 히앗 오케이 거기 통과 지금 난 회오리 부분 이거 중간자장 어디라 그랬지? 여기가 중간자장이랬나? 여기 댕댕댕 있는 곳? 어 맞아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중간자장까지 왔어요 벌써? 예 너 천재냐? 나는 한 번 하면 잘하지 댕 마지막에는 빠르게 치고 가야되는 거 같아 살짝 아 빠르게 망설이지 말고 자루가 보니까 마지막에 너무 망설였어 맞아 그 뭐지? 꿀밤이가 방송할 때 사람들이 그랬거든? 망설이면 안 된댔어 안 망설이니까 바로 왔다 아 진짜? 망설이지 마라 처음에 딱 느낌 잡았으면 쭉쭉 이렇게 와 알았어 다시 해볼게 그러면 다시 해볼게 어 캐스클 발차장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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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을 잡았으면 망설이지 말고 와라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진짜 한 20번 넘게 하는 거 같아 여기 여기 여기서 떨어지는 거 아니야? 여기 어떻게 하냐면 뛰고 앞으로 살짝 눌러 점프하고 앞으로 살짝 이렇게 아니 내가 어떤 느낌인지 알아 어떤 느낌인지 알아 너무 뒤돌아 지금 쉬프트 풀러 풀러 쉬프트럭을 아니야 이렇게 여기서 조심해 뭐야 세훈이 여기가 지금 저장되는 곳이거든 예스 여기서 조심해야 돼 생각보다 안 멀어 여기가 생각보다 안 멀어 여기가 생각보다 안 멀어 여기가 생각보다 안 멀어 여기가 생각보다 안 멀니까 적당히 둘 점프해 생각보다 안 멀다고? 어 그렇다고 너무 가깝지도 않아 어 됐어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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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풀러비만 잘 따라가라고 네 됐죠 네 여기서부터는 쉬프트럭 계속 걸어놓으면 돼 네 여기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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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여기서부터는 잠깐만 쉬프트럭을 좀 풀고 슉 슉 됐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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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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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신중하게 후 후 후 자 후 여기서 여기도 생각보다 안 멀어니까 그냥 작게 작게 하면 돼 네 빠 어 괜찮아 여기 근데 나 지금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중간 저장이 됐거든 후 후 후 다행이다 자로 엄청 화나 있었어 아까까지 후 후 얼마나 눈치가 보이고 무서웠는지 꿀밤이가 말도 못했잖아 아니야 꿀밤이 완전 신나가지고 웃고 있었어 박수치면 후 조 하고 이렇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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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적당히 회오리 오세요 적당히 회오리 이렇게 이렇게 좋았어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올라온 다음에 여기 올라온 다음에 도기 아닌가 방송했던 도기 아 맞아맞아 꼴바미처럼 고수되면 이렇게 하여 여기도 한 번이요 와우 자자자 꼴바미가 먼저 갈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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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는 자루가 알려준 수법으로 가는데 근데 좀 잠깐 대답성인데? 어 여기 대답성이랑 살짝 안 통하거든? 그니까 봐봐 가다가 이쯤에서 무서우니까 한번 점프하는게 좋은데 죽었네 가다가 아니다 싶으면 점프하면 돼 가다가 아니다 싶으면 어 잘했어 잘했어 뭐야 이거 잘한다 오른쪽 앞으로 점프하면 돼 오른쪽으로 점프하면서 잘했어요 네 좋아요 이럴 때가 아닌데 커요 커요 여기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서가지고 에이악 으아아아아아아아악 간닷 자루 화이팅 제발제발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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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어요 자루 신중하게 하세요 자루씨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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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미친거 아니야? 왜? 으아 점프를 못했어요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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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모로 뛰고 후! 네모로 뛰고 후! 후! 됐어, 됐어 자, 여기서 꼴밤이가 먼저 해볼게 여기를 어떻게 뛰냐면 좀만 저 뒤로 가봐 너무 방해돼 그럴까? 이 정도보다 더 가야돼, 잠깐만 근데 여기서 누르면 조금 불안하니까 살짝 빠졌다가 어디까지 가야되냐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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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하지? 해볼께요 오! 꿀밤이부터 해볼래? 나부터 할까? 자라 자라, 너무 조금만 봤어 오! 됐어, 됐어 그 정도면 좋아 오! 도움이 나서 예쓰! 맞아, 꿀밤이가 말한게 그거야, 바로 이거야! 오! 오! 예쓰! 자, 꿀밤이 먼저 갈게 꿀밤이가 먼저 알려줄게 알았어 여기서 이쪽으로 뛰어 이렇게? 응 이렇게 공에서도 신중하게 해야돼 공이 좀 멀기 때문에 아, 오케이,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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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뛰고 여기서 조심해야돼, 봐봐 오른쪽 앞으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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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거기부터 쉬우니까 신중하게 해 거기 이제 다 왔다 알았어, 알았어 우와 이거로만은 머리 부딪히지 않게 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점프하는게 좋아 맞아, 맞아 머리 부딪히면 떨어져 점프 안돼서 맞다 오! 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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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야! 이거 진짜 댕댕댕이야 대망의 댕댕이 이거 진짜 어려워 거품 못해 다음대로 맞추고요 이렇게 대망의 댕댕이 이거 일자 맞나 근데? 5룩에서 점프하면 해봤는데 안돼 대망의 댕댕이 갑니다 네 뭐?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근데 그거 그냥 적당히 봐가면서 점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봐가면서 점프해야겠는데? 이거 안되겠는데? 일자로 맞추는게 거의 자루가 기계가 아닌 이상 그러니까 불가능하겠어 내가 사실 뭐랑 맞추냐면 내 머리 위에 가르마 보여? 가르마에 맞추거든? 가르마에 맞추거든 아 아쉽네 다시 그럼 저까지 가고 올게요 야야야야야 이번엔 댕댕댕을 포기하고 점프하면서 간다 어 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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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이거 됐다 이거 됐다 이거 됐다 야 이거 됐다 마법의 중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야 예스 아야뇨 저 뒷 동안 저렇게 얇게 수 있을까? 뒷 동안 저렇게 얇게 수 있을까? 자야야 안녕 아이씨! 재미있네 제발! 야야야야! 글방이 도착! 잘해간다 글방이 제발 제발 성공해 제발 설마 아 너무 웃겼다 제발 도착! 제발 성공하게 해주세요 두 시간째에요 고구민 간다 간다 나도 나도 자루 화이팅 제발 여기쯤인가? 아니야 지금 여러분 저는 정수리로 중앙을 맞추고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일자로 못 가려고 해? 이거 어때? 자루야! 이거 어때? 근데 자루야! 꼴가미가 느끼기에는 어느정도 가다가 뭔가 궤도가 바뀌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 미세하게 아 그래? 그러면 처음에는 잘 가다가 나중에 떨어지잖아 그럼 일단 가볼게 응? 아니 근데 가랑이로 보는 거 괜찮았는데? 진짜? 이거? 응 그게 훨씬 나은 것 같아 근데 내가 도전을 위치를 바꿀 수 있을까 모르겠어 잘 아 아 그대로 올려야 되니까 어? 아아 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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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합니다 당신은 끝까지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것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거기에 더 많은 훨씬 더 어려운 기술 테스트가 있습니다 아 에에에에 자루야 그럼 빨리 뭐 얹는 건지 봐봐 그러니까 이거 뭐 얹는 건지 한번 봐야겠다 이제 저 2편 한 번 더 해볼게요 이거 가랑이 가랑이 권법이 진짜 맞는 건지 한 번 더 자루야 야 야 설마 야 가랑이 권법이다 가랑이 권법이야 아니야 근데 가랑이로 해서 움직이는 거지 오른쪽 왼쪽 어 마우스만 마우스만 앞으로는 계속하고 마우스를 지금 방향 조절하는 거거든? 알았어 꿀밤에도 도전해볼게 아 이거 가랑이 건법 맞아요 그럼 일단 가볼게요 꿀밤에 저거 도전하는 동안 도대체 이걸 깨면 뭘 주는지 여러분 미치! 꿀밤에도 깼어요 야옹! 가랑이 건법? 조금 이따 깼어 가랑이 건법? 최고! 가랑이 건법으로 깨시고요 자 이제 가보자 뭔지 도대체 우리 저 두 시간 동안 구생시킨 이 아이템 도대체 뭔지 어? 황당 치유의 농성? 뭐지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 매 분마다 사용할 수 있대 그럼 이건 1분마다 사용할 수 있다 야 근데 또 받았다 짠 진짜? 그러면은 이거 치유의 농성 그러면 이건 필요 없는 거야? 더 언더원 있어? 어 이게 훨씬 좋은 거 같아 혹시 둘 다 연속으로 쓸 수 있나? 둘 다는 같이 쓸 수 있으니까 두 개 가지고 가면 힐을 두 번 채울 수 있지 우와 그럼 꿀밤에도 이제 이거 깨러 가야겠다 자로 가면 근데 이거 나 지금 엄청 많이 들고 있어 여섯 개 들고 있어 다 쓸 수 있나 이거? 만약에 이걸 쓰고 어떻게 쓰지? 피는 달아야되나? 피 달아야돼 테스트 해보자 이걸 연달아서 다 쓸 수 있는지 자 피를 한 번 쭉쭉쭉 달게 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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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를 달게 하고 이거 쓰고요 다음 또 쭉쭉쭉 달게 하고 아 피가 계속 차고 있네 잠깐만 피를 달게 하고 2번 오 오 대박 죽게 되고 있으면 2번 쓸 수 있어? 어 세 개 들고 있으면 밑에 거 밑에 거 안 써도 되는 거야 그러면? 어? 안 써도 되는데? 됐어 어 야 꿀밤아 이제 우리를 이길 수 있는 사람 없는 거 아니냐? 하하하하 우리 이제 그러면 이지 절대 안 지겠는데? 우리 이지 무작위냐? 근데 이거 노멀에서도 쓸 수 있어 아니 미디엄에서도 쓸 수 있어 꿀밤아 진짜? 어 이거 연동되더라고 대박 이거 쓰고 쭉쭉 자고 뚜두둑 뚜두둑 달고 1번은 못쓰니까 2번 넣어 대박이지? 완전 좋아 뚜두둑 뚜두둑 달면 3분 들고 또 넣고 야 이거 치유의 동상 이거 왜 얻었냐? 하하하하 왜 얻었냐? 왜 얻었냐? 똥같은거? 하하하하 이게 훨씬 좋아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깨는데 좀 정신건강에 너무 안좋아요 진짜 맞아 꿀밤이 죽을뻔했어요 우시가 찍는데 진짜 얼마나 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몰라 응 쯔잉 그럼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한번씩 해주시구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 안녕